안녕하세요. 강서365의 강서구민영상기자단 박청희입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강서행동네트워크 활동가 모집, 화곡본동 놀이터 응모전, 힐링여행 금개구리 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과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빠른 시간에 급격히 기온이 변화한 것은 처음이라고 경고합니다. 기온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빠르고 심각한 위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위기 1인 시위는 지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행동하게 했습니다. 기후위기 강서행동네트워크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위한 행동에 적극 동참할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개인, 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간단한 인적사항과 참여동기, 네트워크 모임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마을예술창작소 요고조고에서는 놀이터 응모전을 실시합니다. 화곡본동 14개의 놀이터에서 추억을 만들자는 주제로 가족, 친구와 신나게 안전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응모해 주시면 됩니다. 응모 부분은 놀이터 이름으로 지은 2행시나 3행시와 놀이터에서 즐겁게 노는 사진이나 그림을 응모하면 됩니다. 그림의 경우 직접 방문 접수하고 사진과 2행시, 3행시는 카톡으로 자세한 사항을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50명으로 오는 31일까지 접수하며 응모하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강서구 마을공동체 기버대장은 주민들이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초록 들판에서 가슴 시원한 힐링과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기버대장은 나눔을 실천하는 지체장애인들의 모임으로 도심 속 텃밭을 매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벽을 허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테라피 요리와 꽃차 체험을 하고 있으며 텃밭 작물인 상추, 감자, 고추 등을 재배해 나누며 지역 내 장애인 역량 강화와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힐링 여행에 함께할 분들은 오는 29일 10시 방화 11단지와 2단지 앞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오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기버대장에 문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여름 장화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폭염이 심할 때는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온열질환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마음만은 여유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